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준승가족의 호바 버전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현관이 있어요 여기는 가족이 6명이고 아이가 셋이나 되다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수납할 곳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 명수대로 3개씩 만들어줬고 학교 갔다오면 가방도 올려놓고 할 수 있게 구간을 마련해줬어요 이쪽으로 오면 주방 다이닝룸 거실이에요 주방이 꽤 크죠? 근데 문제는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를 놓으니까 너무 답답해 보여서 냉장고를 뺐어요 냉장고는 존슨 가족이 이 집을 구매하고 냉장고를 따로 사서 놓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피도 준비된 모습 여기에 누가 빵을 먹다가 포다닥 나간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감을 만들어주는게 너무 좋아요 소품들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그를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기랑도 같이 놀아주고 도란도란 가족이 행복한 과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뒤뜰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전신거울을 통해서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는거죠 뒤쪽으로 가면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기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세탁기가 아까전에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뭐지? 싶었는데 다시 들어갔네요 그런 버그가 있다 여기가 좁아가지고 세탁바구니를 여기에 넣을 수 밖에 없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세탁물 높이는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녹색 타일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는 변기 이렇게 휴지가 부족하면 뒤에서 꺼내서 바로 쓰면 됩니다 손압장이 있고 여기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벽 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옆에도 좀 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유저들은 사용할 수 없는 타일인지 원래 있었던 타일인데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아이템샵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꽤 더러운데 이렇게 닦이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타일 저는 쓸 수 없는 걸까요 이런 색감의 화장실이고 여기는 사우나에요 존슨 가족이 이 사우나를 좋아하더라구요 여기 사우나에 앉아서 사우나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따뜻해 귀엽다 이 사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할머니의 방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다 2층에 방이 있는데 할머니는 계단을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1층에 만들어졌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할머니의 개인기관이 있어요 그걸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 앉아서 취미활동을 하셔도 되고 할머니 할머니가 이곳에서 오래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보관 분리를 좀 해드렸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컷도 보고 자기 전에는 바로 볼을 끄고 주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두운데 저기서 불 끄고 다시 오면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와서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얘기가 와서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는거죠 하하하하 뭔가 이 공간이 너무 따뜻하게 연출이 된 것 같아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인데 계단 올라갈 때 위험하지 않게 아이들이 많은 집이 있기 때문에 등을 달아줬어요 올라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따뜻하게 크림색? 버터색? 버터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여기도 다 지금 노란색인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등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냥 로봇 업인게 더 귀여운데 전등이 켜지니까 너무 무섭지 않나요? 뭐? 여기는 간단한 세면도구들 올려둘 수 있고 여기 수건 있고 이쪽으로 오면 첫째 딸의 방입니다 왜 첫째 딸이냐면 제일 키가 커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존슨 가족 프로필에 이 아이가 가장 키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느낌입니다 보라색을 포인트로 줬어요 이 하일 케이스도 조금 보라보라한 느낌이 되도록 배치를 했고 여기도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등이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이거 뺄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화려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 오면 여기서 춤도 추고 여기 앉아서 쿠다도 떨고 여기 공부도 하고 이게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아이라이너인데 검은색으로 그냥 여기 놔서 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책이랑 같이 놓으면 왠지 바이어리랑 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원피스도 괜히 하나 걸어줬어요 짜잔 짜잔 그리고 여기는 둘째 방입니다 둘째는 약간 사춘기가 온 남자아이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가면 아니 이 가면이 너무 무서웠던게 가면을 처음 여기 배치를 했을 때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꾸미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봤는데 얘가 눈을 뜨고 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따라오거든요 눈빛이 이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것들 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보다보면 갑자기 눈을 감아요 근데 그 눈 감는 순간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너무 무섭고 아니 근데 그냥 가면인데 왜 눈을 뜨고 볼 거야 여기 컨셉은 엄마가 달아준 이런 흥강 별 이거는 그냥 굳이 떼지 않고 두고 자기가 원하는 소품들을 가져다가 사용한 컨셉입니다 운동기구들을 놓거나 공을 놓거나 블라인드도 쳤습니다 여기에는 기상탈출을 합시다 기상탈출을 합시다 저 가면을 피해서 그리고 여기는 간이 주방이에요 밤에 뭐가 먹고 싶을 때 굳이 1층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 막는 거죠 우유 마시고 빵 먹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의 층이니까 뭔가 엄마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좀 대화하는 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옷방이에요 여기가 원래 옷방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원래 아기방이거든요 막내방인데 원래 아기방이 되면 여기 오른쪽에 아기방이라고 떠요 근데 얘는 계속 다용도실이라고 뜨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다용도실이라고 떠요 그래서 제가 벽도 몇 번을 허물고 페인트칠도 몇 번을 다시 하고 가구도 팔았다가 다시 사고 옆에 있는 가구를 똑같이 옮겨다가도 놔보고 그래도 계속 다용도실이라고 뜹니다 침실이라고도 안 떠요 그냥 방 혹은 다용도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 아기방을 옮겼어요 여기가 원래 옷방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는 옷장을 지나서 침실로 가야합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고 일어나서 옷입고 화장하고 나가는 동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짠 예뻐요 별로는 맘에 듭니다 이쪽으로 오면 굳이 문을 달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침실이라서 편한 큰 접을 배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작은 사무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이 집에 사무 공간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웹서핑이라도 하고 간단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책상을 놓으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여기가 지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반 놓고 간단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알람 시계도 났고 따뜻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만 바닥에 카펫이거든요 그래서 더 따뜻한 것 같아 너무 좋아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좋아 좌장 다음 짜장 짜장 막내 아이의 방인데 이렇게 꾸며졌어요 막내는 아직 어린 아이라서 가랜드도 달아주고 이런 형광별도 적극적으로 달아줬어요 있습니다 인경 매트도 있어요 파스텔톤 바구니도 넣어주고 창작마당에서 너무 쓰고싶은거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드디어 썼습니다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어린아이다보니까 거미같은것도 달아줬어요 무섭지 않게 귀엽게 잘 다른거 같아요 아이템중에 진짜 거미같은것도 있더라구요 밝게 잘 만든거같아 맘에 듭니다 하늘색으로 벽을 좀 칠해줘도 될거같은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려구요 이렇게 소개가 끝났습니다 아 이제 이걸 팔아야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게 지금 플레이시간이 16시간이거든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은데 이것저것 버그도 많이 생겼었고 이것저것 일이 많았어요 첫번째 영상이다보니까 이것도 몇번이나 다시 찍는 영상인지 몰라요 맘에 든다 너무 예뻐요 너무 아늑해요 지금 팔아봅시다 얼마나 나올까요 경매에 집 내놓기 이집에 투자한 새끼 으 제발 비싸게 사줘 어 6400만원이나 이윤을 남겼어요 성장해볼까 성장해볼까 성장해볼까요 음 으 으 100만원만 더 으 으 으 으 으 으 제발 좋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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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3천만원을 더 달라고 흥정했는데요 근데 좋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아 근데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1억 정도 이윤이 난거에요 확인 제한 승인하기 그 으 흐 집이 이랬습니다 너무 깔끔해졌다 으 으 으 으 아멘 으 으 으 으 부전 과제를 달성함 으 1억의 이유는 으 으 으 으 으 어떠셨나요 으 1억의 이유 집을 많이 안 꾸미면 더 많은 이유는 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으 으 으 으 다음번에는 둔슨 가족에게 집을 별로 안 꾸미고 방만 만들어서 팔아봐야겠어요 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집도 싼거 사서 싸고 부지가 많은 부지가 좀 넓은 집을 파는 거지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오늘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시키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